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구 강력시 북구 침산로 22길 박덕준 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. 대구 강력시장 권 표창패 대구 강력시 달서구 감사목길 강태연 님 그 소중한 내용은 갔습니다. 축하 교사가 전달당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. 대구 강력시 북뿐만 아니라 특히 출판 인쇄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 축하 부위 부위 할 수 있어요? 부위 해? 고맙습니다. 한 번의 개 cursed 문제가 고혁무 고혁 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라서 어제 그 관계로 오늘 저희들 네가 FOR expense 정신으로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들과 시청 가족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황금 기초로 빛나는 복된 돼지 한 마리가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집니다 1만 3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나 자랑스러워 하나다 뭉치자 대구 화이팅 그리고 퇴장하실 때 출입구에 설치된 불닭 소금 손에 포장 삼성 삼성 파 삼성 김 삼성 한글자막 by 한효정